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통계에서는 수집한 표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요약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추론 통계에서는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데이터 요약은 기술 통계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계 분석 기법은 모집단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추론 통계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추론 통계는 결국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 분석 기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표본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기술 통계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요약을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연속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예지 데이터와 함께 범주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범주형 변수를 요약하는 여러가지 통계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표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의 대략적인 분포를 비교적 손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빈도표를 생성을 하게 되면 범주별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요약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R에서 빈도표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빈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매스 패키지에 포함된 데이터셋 가운데서 서베이란 이름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시면 모두 12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스모크란 변수를 보시게 되면 팩터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에서의 팩터 데이터 구조는 범주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모두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레벨은 범주형 데이터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4개의 레벨이 무엇인지를 레벨 잠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heavy, never, occasion, regular 이렇게 4개의 레벨이 있는데요. 이 4개의 레벨은 응답자의 흡연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흡연 습관을 4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스모크 변수에 대한 4가지 레벨별 빈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범주별 빈도를 구해서 frqtab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빈도표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범주별로 응답자의 출현 빈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함수는 테이블 객체를 반환을 합니다. 한번 클래스를 보시면 테이블 객체를 반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 객체는 배열, 행렬과 동일한 데이터를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마찬가지로 인덱스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특정 원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들어서 두 번째 원소를 선택을 하게 되면 빈도표에서 두 번째 범주에 대응되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범주용 데이터에서는 최빈 값이라는 그러한 지표가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빈 값은 데이터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갖는 변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주용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주가 가장 출현 빈도가 많은지 응답 빈도가 많은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 최빈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빈도표 상에서 우리가 최빈 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연산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빈도표 상에서 빈도의 최대 값에 대응되는 변수 값을 우리가 쉽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x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장 빈도가 높은 변수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true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빈도가 많은 그러한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결과를 이용을 해서 해당된 범주의 변수 값을 추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논리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빈도표 상의 인덱스로 주게 되면 true에 해당되는 범주만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해당 범주의 이름만을 알고 싶다. 그럼 nam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름만을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never에 해당되는 범주가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최빈 값에 대응되는 범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reach.max라는 함수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ach.max 함수는 주어진 벡터의 최대값 위치를 인덱스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성한 이 빈도표를 reach.max의 인수로 주게 되면 최대값의 위치를 이렇게 인덱스로 반환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2라는 인덱스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저 값을 우리가 아까 생성한 빈도표의 벡터에다가 인덱스로 주게 되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범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름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nam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름만을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never에 해당되는 범주가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그러한 범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도가 아니라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빈도표 상에다가 prop.table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rop.table 함수에다가 우리가 생성한 빈도표를 인수로 주게 되면 빈도가 비율로 환산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변수 이름을 줘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4개의 범주별로 빈도가 아니라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범주의 비율만을 알고 싶다. 그럼 뭐 이런 벡터 인덱스를 하면 되죠. 그러면 never라는 범주의 비율만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0분율로 환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4개의 범주별로 100분율로 환산된 퍼센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값이 출현하는 비율을 알고자 할 때 논리연산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논리값 true, false는 각각 숫자 1, 0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연산을 이용해서 특정 값의 출현 여부를 먼저 식별한 다음에 mean 함수로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이 나타나는 상대적 빈도, 즉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베이 데이터셋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논리연산으로 식별을 해야 됩니다. 스모크 변수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범주는 never로 코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연산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true로 그 나머지는 false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스모크 변수의 값이 never인 원수는 true이고 그렇지 않은 원수는 false인 이런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mean 함수를 적응하게 되면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값들의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평균 값은 true인 값의 비율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응답자 가운데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mean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제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평균 계산 함수인 mean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na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na를 계산에 포함시키지 말고 평균을 계산하라는 na.rm이라는 인수를 추가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80% 정도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연산을 이용을 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빈도에 따른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th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anorexia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pre-weight란 변수와 post-weight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식욕 부진증 환자의 치료 전과 아, 치료 후의 몸무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을 이용을 해서 치료 후 몸무게가 증가한 식욕 부진증 환자의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논리 연산을 실행을 하게 되면 치료 후의 몸무게가 치료 전의 몸무게보다 큰 경우에는 true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관측 값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인 함수를 저 논리 벡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치료 후 몸무게가 증가한 식욕 부진증 환자의 비율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몰스 데이터셋에는 동물들의 두뇌의 무게가 브레인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두뇌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동물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두 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의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두 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을 식별하기 위한 논리 연산식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산식을 계산하게 되면 각 동물별로 두뇌의 무게의 평균과의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 차이이기 때문에 AB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절대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두 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그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SD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뇌의 무게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2를 곱해서 두 배의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는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두 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을 트루 값으로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미인 함수에 넘겨주게 되면 저 트루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저 트루의 비율이라는 것은 두뇌의 무게가 평균으로부터 두 개의 표준 편차보다 큰 동물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약 3% 정도가 두뇌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거나 작은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SP500 데이터셋에는 S&P500 지수 수익률이 일자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S&P500 지수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일자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일자의 비율은 연속된 두 날짜의 수익률의 차이가 0보다 클은 그러한 일자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된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DIFF 함수를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DIFF 함수는 주어진 벡터로부터 연속된 두 숫자의 차이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DIFF 함수를 SP500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연속된 두 일자 간의 차이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이가 0보다 큰 그러한 날짜가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짜를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별을 하고요. 이렇게 식별된 논리 벡터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min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True에 당되는 날짜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결국 S&P500 지수 수익률이 전일보다 증가한 일자의 비율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빈도표를 이용하여 변수의 범주별 빈도를 파악하면 개별 변수의 범주별 분포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수가 아닌 두 변수의 범주 조합에 따른 조합별 빈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차표는 두 변수의 범주별 조합 빈도수를 조사하여 작성한 2차원의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교차표는 두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VC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스로아이티스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교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스로아이티스 데이터셋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로아이티스 데이터셋은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효능에 대한 실험 데이터입니다. 트리트먼트 변수에는 치료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임프로브드 변수에는 치료 효과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변수 모두 팩터로서 범주형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치료제에도 범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임프로브드에도 범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범주형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의 레벨을 구해 보겠습니다. 트리트먼트 변수는 위약 투약을 나타내는 플라시보와 신약 투약을 의미하는 트리티드 두 개의 레벨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임프로브드 변수는 각 처치에 따른 치료 효과를 넌, 썸, 마크트 이렇게 세 개의 레벨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변수와 임프로브드 변수 간의 교차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교차표는 앞서 빈도표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 함수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차례대로 지정하게 되면 각각 행과 열로 배치가 되는 교차표가 생성이 됩니다. 교차표를 생성을 해서 크로스 탭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행변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인수는 열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교차표의 결과를 보시면 행에는 행에는 임프로브드 변수의 범주들이 배치가 됐고 열에는 트리트먼트 변수의 범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셀 값은 대응되는 두 개의 범주가 교차하는 빈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이라는 숫자는 신약을 투입을 한 환자들 가운데서 증상 개선 효과가 마크트 현저하게 좋아진 그러한 환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교차표는 행렬과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행렬형 덱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셀 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에 있는 범주를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지정을 하게 되면 대응되는 셀 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투입한 환자 가운데서 증상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좋아진 환자의 수는 이렇게 행렬 인덱싱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는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X-Tab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X-Tabs 함수는 포뮬러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행과 열의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포뮬러의 오른쪽에 행의 변수와 열의 변수를 플러스로 연결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틸다의 오른쪽에 행의 변수와 열의 변수를 차례대로 플러스로 연결해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수에다가 교차표를 만들 때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X-Tabs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행과 열에 대응되는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함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도 행과 열의 이름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에 dnn 인수에 행과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함수에 dnn 인수를 지정하게 되면 X-Tabs 함수로 사용한 것처럼 행과 열의 이름이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교차표를 생성하면 교차표의 행과 열에 대한 빈도 합을 추가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진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교차표의 행과 열에 대한 빈도 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점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교차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마진 인수에 행의 합을 계산할지 열의 합을 계산할지를 숫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를 지정하게 되면 행의 합을 계산해 주고요. 2를 지정하게 되면 열의 합을 계산해 줍니다. 이를 지정한 결과를 보시면 행 변수인 임프로브드의 세 개의 레벨별로 합산이 된 빈도 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를 지정하게 되면 열 변수인 트리트먼트 변수의 두 개의 레벨별 빈도 합을 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풀업점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행의 비율과 열의 비율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진 인수에 이를 지정한 풀업점 테이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행의 100%인 행의 비율의 교차표가 만들어집니다. 임프로브드의 세 개의 레벨별로 각각의 범주가 1이 되는 교차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 인수에 2를 지정하게 되면 열의 합이 1인 비율의 교차표가 만들어집니다. 트리트먼트의 두 개의 범주별로 각 범주의 합이 100%가 되는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트리트먼트 변수의 트리티드 범주 다시 말해서 신약이 투입된 그런 환자에 대해서 증상 개선 효과가 마크트인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된 그런 환자의 비율이 51.2%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약이 투입된 경우 플라시보 범주에 대응되는 환자 가운데는 16.2%만이 그러한 마크트 수준의 현저한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상의 개별 셀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롭점 테이블 함수의 마진 인수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교차표만을 지정하면 됩니다. 교차표만을 인수로 주고 프롭점 테이블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되면 각 셀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에 행과 열의 빈도압을 포함시키려면 add 마진 인수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add 마진 인수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교차표를 지정을 하구요. 두 번째 마진 인수에 1 또는 2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를 지정하게 되면 합의 행을 생성을 합니다. 합의 행이라는 것은 행의 값들을 모두 합한 합계 행을 의미를 합니다. 마진 인수에 2를 지정하게 되면 합의 열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합의 열이라는 것은 열의 값들을 모두 합한 합계의 열을 의미를 합니다. add 마진 인수 함수에 크로스 탭 교차표만을 지정을 하고 마진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두 변수 모두에 대한 합의 행과 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dd 마진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열의 비율이 100%가 되는 또는 행의 비율이 100%가 되는 그런 비율의 교차표를 만들고 100%를 나타내는 열과 행을 생성을 해서 교차표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의 비율이 100%가 되는 이러한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합계가 100%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add 마진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의 비율의 교차표를 첫 번째 인수로 주고 마진 인수에다가 1을 주게 되면 열의 비율이 100%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의 비율이 100%가 되는 행의 비율의 교차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 행의 비율이 100%가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add 마진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비율의 교차표를 첫 번째 인수로 주고 마진 인수에다가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행의 합계가 100%가 되는 저런 교차표를 명시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를 생성을 할 때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테이블 함수나 엑스텝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G 모델 스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크로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테이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교차표 상에 행의 배치될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 열의 배치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테이블 함수는 굉장히 많은 인수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인수 지정을 통해서 교차표에 포함될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정보는 또 표시가 안되도록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이스퀘어 통계량 값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false를 지정을 해서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N 인수 지정을 통해서 교차표에 행과 열의 표시될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생성된 교차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각 셀마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주석은 위에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그 셀의 관측값의 개수고 그리고 차례대로 행의 비율 열의 비율 그리고 전체 셀의 비율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형 변수가 3개 이상 있을 때는 다차원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 함수나 XTAPS 함수 모두 다차원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함수를 이용을 해서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차원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된 다차원 테이블을 멀트 탭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생성된 다차원 테이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3개 있을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 차원을 행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차원을 열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차원을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 3개의 차원을 하나의 평면상에 나타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배열에서는 테이블별로 행렬을 하나씩 출력을 합니다. 이 다차원 테이블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원에 있던 트리트먼트의 두 개의 범주별로 인플로브드와 섹스 변수를 행과 연로하는 교차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엑스텝스 함수를 이용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엑스텝스 함수를 보시는 것처럼 트리트먼트의 두 개의 범주별로 인플로브드와 섹스의 변수값을 행과 연로하는 그러한 교차표를 두 개씩 출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다차원 테이블을 F-tabl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단순하고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F-table 함수에 엑스텝스 함수나 테이블 함수로부터 생성한 다차원 테이블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아까보다 좀 단순한 형태로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의 1차원과 2차원에 지정된 범주형 변수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의 3차원에 지정된 범주형 변수가 배치가 됩니다. F-tabl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행과 열에 들어갈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ow.vars 로우.vars 라는 인수와 칼.vars 인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ow.vars 인수에다가 2,3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행에 배치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차원이라는 것은 섹스 변수고 세 번째 차원은 트리트먼트 변수이기 때문에 저 섹스 변수와 트리트먼트 변수가 행에 배치가 되는 교차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정되지 않은 첫 번째 차원은 열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두 번째 차원의 섹스와 세 번째 차원의 트리트먼트가 행으로 배치가 되고 지정되지 않은 첫 번째 차원의 improved 변수가 열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러한 다 차원 테이블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table 함수는 앞서와 같이 테이블 객체를 인수로 받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프레임 으로부터 직접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table 함수에 필요한 열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합니다. 세 개의 열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였던 로우점 파하스 인수에다가 행으로 배치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또 지정을 하게 되면 압수와 똑같은 그러한 다 차원 테이블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margin.table 함수나 prop.table 함수 add margins 함수 등도 3차원 이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 인수에 행을 나타내는 1 그리고 열을 나타내는 2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taps 함수에서 Improved 플러스 Sex 플러스 Treatment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다 차원 테이블을 생성한 경우에 Improved는 차원 1에 해당이 되고 Sex는 차원 2에 대응되고 Treatment는 차원 3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margin.table 함수에 margin 인수에 저 세 개의 차원을 지정을 해서 빈도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을 지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차원인 Improved 면수에 대해서 빈도합이 계산이 되고요. 2를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차원인 Sex에 대해서 빈도합이 계산이 됩니다. 3을 지정하게 되면 Treatment에 대해서 빈도합이 계산이 되죠. 저 margin 인수에는 한 개의 차원만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수의 차원을 지정을 해서 복수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차셀에 대한 빈도합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원을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게 되면 첫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차셀에 대한 빈도합을 출력을 해줍니다. 첫 번째 차원은 Improved고 세 번째 차원은 Treatment이기 때문에 저 두 개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차셀의 빈도합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Index로 주어지지 않은 두 번째 차원인 Sex에 대해서 합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별과 무관하게 저렇게 두 개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차셀의 빈도합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의 차원을 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용한 교차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과 치료제의 조합에 따라서 치료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차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Prop.table 함수를 이용해서 마진수에다가 성별 차원과 치료제 차원을 지정을 해서 두 개의 교차셀에서 만들어지는 비율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Prop.table 함수에 다차원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성별과 치료제를 나타내는 차원을 지정을 합니다. 성별의 차원은 2차원이고 치료제의 차원은 3차원이기 때문에 2하고 3을 마진인수에 지정을 하고요. F.table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테이블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약을 처방을 받은 여성 가운데서 59.2%는 현저한 증상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신약을 처방을 받은 남성 가운데는 35.7%만이 현저한 증상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표를 통해서 신약의 처방 효과가 남성보다는 여성한테서 더 잘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F.table 테이블 함수에서 호출하지 않은 차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차원인 Improved 차원이죠. 그 Improved 차원에 대해서 합산하면 비율의 합은 1이 됩니다. Add Margin 3을 이용해서 첫 번째 차원에 대해 합의 행을 추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차원인 Improved에 대해서 합산된 비율의 합이 1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변수의 데이터 요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체포되니 어차피